자, 오늘 함께 배울 영어 동요는 Are You Sleeping? 이라는 노래예요. 자, 먼저 어떤 노래인지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볼게요. 자, 가사도 함께 보시고요. 자,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뭐 우리 서로 학교 길에 만나면 만나면 뭐 이런 식으로 돌림 노래처럼 아마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자, 이 노래가 미국에서 불릴 때는 Are You Sleeping? 이라는 노래 제목으로 불리우고요. 사실은 이 노래는 프랑스 동요예요. 구전되어 오는 프랑스 동요인데요. 이 노래가 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Are You Sleeping? 이라는 가사로 또 번환이 되면서 노래가 만들어졌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우리 서로 학교 길에 만나면 만나면 이제 이런 가사로 다시 또 번환이 되어서 불리우고 있는 노래거든요. 오늘은 우리 미국 버전 Are You Sleeping?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서 가사 함께 읽어볼게요.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 사실 뭐 잠꾸러기라고 할 건 없지만 우리 아가가 잠자고 있을 때 아, 우리 아가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하면서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엄마가 불러줄 수 있는 노래거든요. 자, 우리 킨덤 뮤직 버전의 이 노래는 아주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살살살살 깨울 수 있게 브람스의 자장가가 전주랑 간주에 아주 살짝 묻어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노래랑 연결이 되는데요.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너 아직 자고 있니? 자고 있어? Brother John, brother John 어, John 아직 자고 있어? 남자 아이니까 brother John 그렇지만 뭐, my son 뭐, 아이 이름 거기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뭐,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뭐, 아이 이름이 뭐, 선우야. 그러면, 우리 아들 선우 우리 아들 선우 뭐, 이럴 수도 있고 My son, 선우 My son, 선우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Brother John, 이 부분에는 아이 이름 넣으시고요. Morning bells are ringing 어, 아침 종이 벌써 울려. 딩딩딩딩 딩딩딩딩 딩딩딩딩딩 자, 이런 가사예요. 자, 우리 노래 함께 우리 킨덤 뮤직 버전의 Are you sleeping?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코우 잔자고 있는 아이 토닥토닥 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Brother John Morning bells are ringing Morning bells are ringing 딩딩딩딩 딩딩딩 자, 또 브람스 좌장가 멜로디 들리시죠. 자, 이번에는 돌림 노래지만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멜로디, 한 멜로디 따라가면서 불러볼게요.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Brother John Brother John Morning bells are ringing Morning bells are ringing 딩딩딩딩 딩딩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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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가 뒤척이 나요. 일어나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Brother John Morning bells are ringing, Morning bells are ringing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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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예쁜 노래 부르시면서 우리 아이 깨워주세요 우리 아이 깨워주세요